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테너 폴레즈렛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테너 폴레즈렛 문제에 대해서 여기 보면 키를 미리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여기 있는 모양을 보이시게 되면 눈물 키라고도 하지 맨 위에 있는 거 이걸 프론트 키라고 하고 예 자 여기 있는 사이드 키도 지금 이용을 할 거고 여기에 옛날 악기에는 없지만 최근에 나온 악기들에는 파샵 키가 있지 예 요 파샵 우리말하는 3옥타브 기본적으로 누를 때 쓰는 파샵까지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처음에 3옥타브 미부터 출발하는데 예 자 미는 처음에 눈물키를 눌러 주시고 예 아 기본적으로 옥타브키는 지금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옥타브키는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메뉴에 있는 눈물키를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도에 해당되는 도키를 누르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솔키 라고 하지 예 요거를 같이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옥타브키는 기본적으로 누르신 다음에 맨 위에 꺼 그리고 여기는 중간 꺼 그리고 맨 아래 꺼 이렇게 누르시면 미가 되겠습니다 3옥타브 미가 되겠지 예 자 이것은 말투하고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키는 더 쉽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예 사라지게 하면 파키가 되겠습니다 파가 나오겠습니다 자 자 되고 파샵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파샵이 조금 알토하고 다르게 특이한데 알토에서는 여기 이 상태에서 사이드 1번 여기 있는 우리 라샵을 할 때 누르는 사이드 1번을 누르면 파샵인데 요렇게 텐어 해버리면 음증이 약간 낮거든요 낮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거를 추가해 주시면 음증이 딱 맞습니다 예 물론 입술로 조절해 가지고 요렇게 알토하고 똑같이 하셔도 되는데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를 해 주시면 더욱 더 정확하게 나겠습니다 이게 텐어의 파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제 플래젤레 쪽으로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플래젤레 키가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는 파샵으로 내실 때는 선생님 여사님도 알고 계신 예 그쪽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솔을 해야 되겠지 예 자 텐어에서 가장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게 솔인데 예 자 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몇 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지우고 예 지우겠습니다 자 솔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음 자 보시게 되면 제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자 옥토브 키는 기본적으로 누르시고 예 누르신 다음에 맨 위에 있는 눈물키를 누르시고 요것도 솔이 납니다 그것도 솔이 나거든요 근데 음증이 약간 낮다고 생각해 버리시면 여기 있는 사이드 1번 키 맨 아래 있는 사이드 키를 누르시면 이게 솔이나 예 자 이게 낙이 나는데 이게 악기 상태에 따라 많이 다르거든요 어떤 악기는 아주 쉽게 나는데 또 어떤 악기는 정말 안 날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 날때 그거를 예방하고자 나온게 있는데 예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이 악기 지금 다음번에 보여드릴 그 우리 말하는 운지는 여 밑에 있는 파샵기가 없는 악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파샵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 자 어떻게 누르시면 되냐면 옥토브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시 메뉴에 있는 글지에 눈물키 말고 아래에 있는 우리 시 를 누를 때 누른 키를 누르시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샵 키를 누르시고 예 여기를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사이드 키를 누르시면 거의 다 나십니다 자 이거는 모르신 분도 많으실 텐데 예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됩니다 단 이제 이 파샵기가 있어야 되겠지 예 그래서 아까 눈물키로 도저히 안 난다 하신 분들은 이거로 하면 거의 다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음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 사이드 키를 없애고도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음정이 약간 낮다고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방금 보인대로 이 사이드 키를 추가하면 음정이 약간 높아져요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나는 이렇게 해도 뭔가 소리가 약하게 난다 하신 분들은 자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소울샵 누를 때 1옥토브 소울샵 누를 때 보면 운지 부분 있지 예 왼쪽 부분에 소울샵 키 소울샵을 누를 때 하는 그 기본적인 운지 뭐 미셀 심의할 때 소울샵 누르는 거 있지 예 왼쪽 손에 그 소울샵을 갖다가 같이 눌러 주시면 1개 2개 3개 4개가 되지 예 그러면 안정적으로 날 때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울샵을 누를 때와 똑같은 효과가 나는 게 뭐냐면 우리 점 도샵 누를 때 있지 예 바깥쪽에 예 도샵 누르는 옆에 왼쪽 큰 키 있지 예 그 도샵 키를 눌러도 같이 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울샵을 누르는 게 도샵 누르는 효과와 똑같거든요 그 운지 키가 열리고 닫힌 걸 보시면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 그렇게 까지는 안 가실 확률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키는 그렇게는 아니고 이 세 개 이 세 개만으로도 충분히 나시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울샵을 해야 되겠지 예 소울샵은 테너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할 일은 없는데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라 지금 뭐를 하냐면 소울샵을 가기 전에 를 먼저 할게 왜냐하면 를 아시면 소울샵이 쉽거든요 라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두 개 잡으시면 라입니다 라 이게 라거든요 라인데 음증이 조금 낮다 싶으면 여기 있는 여기 중간 거 사이드 키의 중간 거를 누르시면 이게 라입니다 보통 이 두 개로도 많이 내시거든요 거기서 입술을 좀 더 쪼아 올리시면 라가 나는데 이 사이드 키 추가하면 올라갑니다 맨 밑에 게 아니라 중간 거임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소울샵은 뭐냐 소울샵은 라 보다 반음 아래지 그럼 소울샵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맨 아래 여기 보시면 오른손에 우리 레이 잡을 때 맨 아래 거 있지 예 이렇게 누르시면 이게 소울샵이 납니다 소울샵이 납니다 자 간혹 이 소울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어떤 거 하시면 되냐면 이거를 하지 마시고 이걸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중간 거를 누르셔도 예 소울샵이 나겠습니다 제 악기는 맨 밑에 걸 눌러야 잘 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신 분들은 이 부분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물론 소울샵은 테너 쪽에서 연주에서는 많이 쓸 일은 없으니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그래서 라 를 먼저 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까지 했지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치우고 조금 치우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자 라 를 했고 자 그럼 라샵 라샵 다른 말로 C 플랫이지 C 플랫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요거 한 개만 누르시면 예 라샵 혹 C 플랫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C 를 알아볼까요 여기까지 해 가지고 우리 라샵 C 플랫 됐고 C 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더 쉽습니다 자 그럼 그려드릴께요 여기에 우리 옥타브 키로 옥타브 키로 이렇게 레샵 미 할 때 우리 쓰던 거 있지 예 거기서 우리 왼손에 왼손에 옥타브 키 쪽 그러니까 이쪽에 그릴께요 헷갈리니까 이쪽에도 왼손이 안 헷갈리시겠지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키 중에 레 키를 같이 누른 겁니다 자 이거와 여기 있는 레 키를 같이 누르시면 여기가 C 가 되겠습니다 예 레 옥타브 키 쪽에 레 입니다 아 팜키지 죄송합니다 팜키지 팜키 옥타브 할 때 하는 거니까 팜키의 레 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왼손으로 감아 주시는 키 있지 예 팜키를 레 를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이게 우리말하는 C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하느냐 아 이거 지우고 계속 하긴 헷갈리네 자 돈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팜키의 레 를 누르신 다음에 한 개 더 한 개 더 여기 있는 거 있지 한 개 더 를 누르시면 이게 레 샵키라고 하지 예 팜키의 레 샵 팜키의 레 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누르시면 예 이게 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 자 그러면 이것도 알토 똑같이 예 잠깐 도샵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사이드키의 맨 위쪽 예 우리가 보통 삼옥타브 미 잡을 때 하는 거 있지 맨 위쪽 예 맨 위쪽 키를 누르시면 예 그게 우리말하면 도샵이 되겠습니다 도샵이 되겠습니다 도샵이 되겠습니다 자 레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레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우리가 파 잡을 때 똑같습니다 예 요렇게 해 가지고 요거 해 가지고 요거 해 가지고 요거 해 가지고 요거 세 개를 팜키 세 개를 다 잡지 예 잡고 이거 하면 파가 나오지 예 이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말하는 레 를 냅니다 레 를 내거든요 플래젤레 레 를 내고 또 만약 이게 운지가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좀 극이 그리신 분들은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하지 마시고 요걸 하지 마시고 요걸 하지 마시고 눈물키 우리의 이제 늘 쓰는 눈물키 있지 예 눈물키가 용도가 아주 좋습니다 요거 한 개만 딱 요렇게 누르셔도 레가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 소울키에서 하고 똑같지 예 운지는 똑같은데 예 입모양이나 압력에 따라 이게 레가 나거든요 4옥타브 레 플래젤레가 나겠습니다 예 아까 용어 이거 팜키입니다 팜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우리 가요나 그런 거 하실 때 그 위에까지는 갈 게 없고 보통 라까지 많이 하시지 데니보이 때문에 라까지 많이 하시는데 예 아까 소울키가 많이 좀 궁금하셨을 건데 예 그렇게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때 체키지에 꼭 기억해 주시고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테너 플래젤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예 늘 힘차게 화이팅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